안녕하세요. 4월 24일 학평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 해설강의 스타일은요. 제 강의에 있는 문제 접근의 원리하고 오답적의 원리의 방식 그대로 문제를 풉니다.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전 질문을 꼼꼼하게 해석해주는 해설강이 아니에요. 답의 근거를 찾고 오답 지워서 답을 남기는 연습을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참고로 쉬운 유형이 있죠. 목적이나 심경이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답의 근거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 18번입니다. 목적은 원래 거의 대문학생들이 쉽게 푸는 문제니까 그냥 답의 근거만 좀 말씀드릴게요.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만 보겠습니다. 오케스트라가 발표를 했습니다. 은퇴. 미스터 밥 스미스의 은퇴를 발표했습니다. 자 뭐로부터? 그 직책. 음악감독이자 연구적인 지휘자로서의 35년간에 있었던 걸 은퇴하는 걸 발표했습니다. 오케스트라가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. 그 대체할 분을 이 위치에.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. 이제 결론. 지원자들. 명사담에 회용사는 후치 수식이에요. 자 원하는 신청하기를. 그 기회에 신청하기를 원하는 지원자는요. 이 직책에 이력서를 어디 어디에 보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죠. 답의 근거만 얘기할게요. 답 4번입니다. 제가 쉬운 용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심경 문제 좀 볼게요. 심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완벽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용사와 동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형용사라고 하는 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동사를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. 답 빼고 딱 이것만 할게요. 그녀가 깨달았습니다. 그녀는 어떤 소음도 들을 수가 없었대요.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렸대요. 자 형용사. 외로움을 느꼈습니다. 이러다가 제가 중간에 해석 안 했지만 어? 위층에 뭐가 있지?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. 그러더니 그녀는 궁금해했습니다. 자 what interesting thing? 어떤 재미있는 것이 거기 있을까 생각을 해봤대요. 자 그녀는 스스로 저항할 수가 어쩔 수가 없었대. 자 그 다음에 헤드가 향하다야 위층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대요. 아 외로웠습니다. 어 근데 뭐가 있지? 아 가고 싶어서 죽겠는 거야. 답은 그래서 처음에 외로웠다가 호기심 있는 1번이 답입니다. 자 이제 우리가 20번부터가 메인이고요. 자 20번 꼭 이론 설명 좀 하고 할게요. 대의 파악 문제를 풀 때 자 우리 이제 문제 조건의 원리 수학 학생들은 되게 많이 알고 있죠. 모든 문장을 꼼꼼하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는 평균 7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.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무조건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. 소재와 결론은 그럼 확률적으로 가운데 5문장 정도가 남아있는데 5문장이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 문장은 꼼꼼하게 읽고 근거가 아니면 대충 스토리만 파악하시면 답이 무조건 남겨지거든요. 자 그중에 반드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내용 연결어는 무조건 중요합니다. 만약에 예시가 나오면 예시 왜 쓰죠? 예시. 앞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요. 어? 그러면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앞 문장은 필자의 주장 강조 문장입니다. 아니 주제 제목 요지 주제를 푸는데 강조를 왜 해요? 무조건 밑줄입니다. 필자의 노골적인 근거 문장이에요. 둘째 그러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면 속된 말로 위의 문장이 쓰레기라는 얘기지. 나 이제부터 얘기할 테니까 집중해 본래의 장치가 바로 그러나 개통의 역적 같은 겁니다. 연결은 무조건 중요합니다. 그 다음 그래서 그런 까닭의 필자가 오죽 중요하면 결론을 짓겠습니까? 무조건 밑줄 다시 말이에요. 왜 쓰죠? 재진술이라고 해서 반복 반복은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. 연결은 무조건 중요해요. 그 다음에 대신에 있죠. 꼭 추가할게요. 대신에라고 하는 말은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다의 뜻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not a but b 할 때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ut b 할 때 but b와 같은 계통이 인스테드거든요. 생일적으로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다 하면 무조건 뒤에 게 필자의 주장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인스테드가 나온다든가 참고로 얘기 안 써있지만 인팩트가 나와도 무조건 밑줄이에요. 필자의 강조가 들어간 연결입니다. 그 다음 보통의 케이스에 제 어느 수업을 봐도 이건 나오죠. 동사를 보면 주장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요. 명령문 그러니까 뭐뭐해라 뭐뭐하지 말아라 해야만 한다 뭐뭐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노골적인 주장입니다. 또 자기가 자기 글에서 this important to 이하가 중요하대요. 얼마나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쓰겠습니까? 고민도 하지 마시고 밑줄이에요. 주장하는 문장입니다. 자 그 다음 꼭 for example이 안 나왔어도 우리 대입학에서 풀게 될 텐데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앞문장은 필자의 주장하는 문장이다. 그 다음 자 이거 우리 4월 학폐에 나왔지 자문자답이라고 해서 필자가 물어보고 지가 왜 대답을 할까 강조하기 위한 방식이에요. 그래서 자문자답이 나오면 무조건 밑줄입니다. 그 다음 실험이나 연구에 관한 글은요 실험 연구 결과가 무조건 주제예요. 자 뭐 연구자는 노모라고 입증했습니다. 말을 했습니다. 이런 게 통 나오면 무조건 주장이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주어가 1인칭이네요. 나나 우리 나는 생각한다. 나는 믿는다. 우리는 생각한다. 우리는 믿는다. 무조건 주장입니다. 그 다음에 대입학 풀 때의 특징은요. 무조건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은 또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.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실전으로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.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정말 문제풀이 할 때는요. 첫 문장부터 읽으면 제가 제 현장소에서 맨날 얘기하거든요. 문제 아마추어다. 문제 풀 줄 모르는 학생이 첫 문장부터 푼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. 뭐냐면 문제를 풀 때는 5초에서 10초만 딱 빼세요. 자 구조를 먼저 보고 푸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내가 꼼꼼히 읽을 부분과 대충 스토리만 파악해도 되는 부분을 구분하는 거예요. 중요한과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하면서 읽는 거거든요. 그러면 대입학이다 보니 제가 근거를 미리 표시하고 왔습니다. 무조건 첫 문장은 일단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. 소재는 파악해야 되니까 또 이 글의 결론은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. 그럼 가운데 일반적으로 한 5문장 정도가 남겨져 있는데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. 10초 정도만 빼세요. 그 다음 문장에 문장만 보시면 됩니다. 자 첫 문장은 어차피 계속할 거니까 솔직하게 뭐뭐뭐니까 뭐 했을까 자문했죠. 필자가 자기 글에 자문을 했는데 뭐라고요? 자답이기도 한데 동사볼래요? 자 뭐뭐해라 뭐뭐하지 말아라 명 명 문 필자의 노골적인 주장하는 문장입니다.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. 안 끝났어요. 다음 문장 보니까 예를 들어보자 그건 뭐야? 예시? 얘가 무조건 주제문입니다. 아니 주제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푸는 거와 아무 사람 없이 첫 문장부터 읽는 게 하나가 땅 차이에요. 그러면 예시 파트는 읽지 말라는 거 아니죠? 대충 무슨 말이 나왔는지 파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어? 예시? 대충 파악하고 읽으려고 했어요? 뭐가 나오죠? 그러나 그건 뭐예요? 위의 문장 쓰레기라는 얘기죠. 정말 해석을 못해도 푸는 데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그러나가 나왔으면 이제 필자의 강조니까 주장하는 문장 해석하고 끝났는데요. 소재 주제 주장 결론 오답을 지으면 답입니다. 그러면 첫 문장 보겠습니다. 요약하기가 있는데요. 글을 읽을 땐요. 수식어구까지 다 집어넣어버리면 기억이 안 납니다. 수식어구는 뺄 만큼 빼고 읽으셔야 기억나요. 자 일단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가주어 제가 뺐습니다. 불행하다 뭐가 떼 무언가가 잘못할 때 사람들은 집착을 해요. 뭐에 대해서 왜 그것이 발생했지 누구의 나열된 거야 그거 누구의 잘못이지 왜 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불행하지 않냐 그 다음 어쩌고 저쩌고 지 않냐 제가 근거 파트 하는 건 대충 넘어갈게요. 주제문 너의 뇌를 훈련시켜라 해결책으로 지향되게끔 훈련시켜라 자 첫 문장 이거 있어 뭐가 잘못되면 그거 왜 발생했지 막 집착을 하는데 뇌를 해결책으로 지향되게끔 훈련을 시키래요. 자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어쩌고 저쩌고의 예를 제가 예시는 읽지 않겠습니다. 왜? 쓰레기인 거 아니까 자 버티고 갑니다. 하지만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냐면 해결책에 지향된 사고 과정이 있는 누군가는요. 다시 분명히 얘랑 얘랑 같은 말 아니에요? 해결책에 지향된 사고 과정을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뇌를 해결책으로 지향되게끔 훈련시키라며 해결책에 지향된 사람은요. 단순화시킬 거래요. 자 단순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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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예시 안 읽었지만 타월을 가져올 것이며 자 그 잔을 집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다른 우유 한 잔을 가져오지 않겠냐. 다시 나 중간에 안 읽었어도 이 글의 주제문이 뇌를 해결지향적으로 훈련시켜라. 해결지향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은 이런 것 저런 걸 가져오지 않겠냐. 결론 결론이 아닙니다. 뭘로 시작하죠? 동사 원형의 명 명 문 주장입니다. 결론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. 사용해라. 너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해라. 배워라. 뭐로부터? 실수로부터 배워라. 하지만 그리고 나서 빨리 해결책으로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죠. 뭐야? 해결책으로 이동해라. 해결책의 마인드를 가져라. 훈련시켜라. 오답을 다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. 얘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제가 답만 얘기할게요. 문제 자체에 집착하다기보다는 해결에 집중해라. 이것밖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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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